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앤 황희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키나와 흑당입니다 제가 저번에 라오테 영상에서 오키나와 흑당이 나왔었죠? 이전에 한 구독자 분께서 떡인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보면은 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붙어있는게 콩고물이라던가 대충 보면은 인절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설탕은 오키나와에서 옛날부터 썼던 재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하고 많이 달라요 이 오키나와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바로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근데 이 사탕수수수액에는 다량의 당분이 있어요 이 수액을 농축시켜서 만드는거에요 참고로 보통 설탕공장은 사탕수수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수확해가지고 공장 옮기면은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집을 자르는거에요 그 베트남이나 태국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거에요 갯거리에서 사탕수수 주스 팔죠 기어사에다 사탕수수를 넣어가지고 주스를 빼내요 비슷한 어디요? 단지 크기가 큰 뿐이죠 이 수액을 걸러낸 후에 솥에 넣고 끓여주는거에요 그럼 당이 농축되면서 끈적해지고 나중에 죽자면 됩니다 이걸 펼쳐가지고 굳히면은 생설탕이 됩니다 이거는 흔히 재걸이라고 부릅니다 재걸이 설탕 이런거 근데 이 설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하고 많이 달라요 거무틱틱하고 독특한 냄새잖아요 이유는 불순물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런 종류의 설탕은 설탕의 주당분인 자당외도, 당밀, 단백질, 그리고 사탕소스의 섬유, 염분, 그리고 철이나 아염같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백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정제라는 과정을 고쳐서 만들게 되요 먼저 이런 생설탕을 물에 넣어가지고 녹여요 그리고 증발시켜가지고 결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 넣고 돌려요 그 원심분리기 통에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당밀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일체 정제한 설탕을 다시 물에 넣어 녹인 다음에 결정화시키고 원심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색이 빠지마서 나중에는 하얗게 변해요 이게 바로 백설탕이에요 이 정제 과정을 중간에 멈추면 흑설탕, 황설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슈퍼에서 파는 흑설탕, 황설탕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백설탕에다가 카라멜에다가 당밀이 뿌려가지고 착색을 내요 즉 저렴하게 파는 흑설탕은 무늬만 흑설탕이라는 거죠 그럼 오키나 흑당은 무엇일까요? 재거리, 즉 생설탕이에요 이런 종류의 설탕은 자당 외에도 이런저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에도 쓴맛이라던가 짠맛, 그리고 특유의 독특한 맛이 나요 그리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마치 향신료 같은? 뭐 나쁘게 말하면은 장미가 섞여있는 거죠 물론 옛날 같으면 백설탕이 오비였어요 정제당당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촌스러운 맛이 매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오키나 흑당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예 한 가지 들어볼게요 바로 수정관입니다 수정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음료죠 계피하고 생강을 달이는 후에 뭐 뿌리라던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요 그리고 여기다 대추라던가 곶감 이런걸 넣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들어간 재료는 계피 혹은 시나몬, 생강, 정향, 그리고 오키나 흑당입니다 아 클로브, 즉 정향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청량감이 있는 그런 맛이 나겠네요 먼저 끓는 물에 생강 슬라이스 시나몬을 넣어준다 그리고 약 30분정도 천천히 끓여주세요 그리고 약 30분정도 천천히 끓여주세요 그리고 약 30분정도 끓여주세요 색이 잘 오르나면 색이 잘 오르나면 물을 끓고 흑당을 넣어주세요 물을 끓고 흑당을 넣어주세요 천천히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는 체에 걸려주면 OK 그릇에 부어준 소 얼음 곶감 대추 잣을 때 어쩌면 수정과 완성 이렇게 수정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수정과요 이 흙당에는 미묘한 짠맛하고 쓴맛이 있어요 그 맛이 향신력을 정말 잘 어울려요 냄새를 맡아보면 개피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밀크티라던가 인삼전과 이런 것만한테 쓰면 아주 좋아요 특히 밀크티 짜이가 독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아요 밀크티를 탄 다음에 이 오키나오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아주 적절하게 나요 그리고 재가제빵에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트밀쿠키 그리고 흙당 풍미의 파운드 케이크 이런 거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어디서 구입을 하는가? 네이버라던가 오픈마켓 검색하면 나와요 오키나와 흙당치마는 쭉 나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400g에 만원 내외 일반 설탕에 비하면 비싼 편이긴 한데 뭔가 특별한 거 원하신다 하신다면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뻔어 2부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